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콜 ccm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이게 좀 한달만이죠 한달만. 너무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셨으면 채팅방에 글을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복님 안녕하세요. 저는 리콜 ccm의 제가 mc를 맡고 있는 김상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아리따운 천사분은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 사모입니다 와 천사가 말을 한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 시간에 또 한 분의 또 멋진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이분은 제가 보고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왠지 장난을 치고 싶고 깊은 사이시죠 그렇죠 저랑 깊은 사이죠 깨물어주고 싶고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몇 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말 귀여운 귀여운 우리 사역자님 우리 양상재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상재씨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 아신다고요 그래도 자기소개를 자기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마늘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팀 이름 있잖아요 IMC어십 아 IMC IMC IMC어십 나는 씨예요? 네 그거네요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아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아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세경님이 머리 스타일이 짧아지셔서 군대 갔다 오신 줄 알았대요 아 진짜 지금 이 뒤로 네 바짝 붙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머리 바르신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바르죠 소개 한번 할까요 옥사님? 두 분의 사이를 소개해주세요 두 분의 사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 나트림에서 김상원을 맡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 나트림에서 나를 맡고 있는 양상재입니다 와 그렇죠 김상원 나트림에서 바로 나를 맡았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트하고 누르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여하튼 우리 양상재 씨입니다 양상재 씨는 제가 첫 대학에 교수로 갔을 때 첫 제자가 바로 우리 양상재 씨였습니다 애제자였죠 워낙 저랑 가까웠었죠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렇죠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용돈 받아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김상원 목사님한테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사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우리 상재님을 정말 20대 초반부터 봤었는데 벌써 30대 중반에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둘 아빠밤 네 너무너무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저는 이렇게 봐도 정말 엊그저께 일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 70, 80이 돼도 그렇죠 우리 상재는 상재가 50, 60이 돼도 영원한 내 제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35살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언제 그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건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생각을 못해요 저쪽을 생각이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 상재님 함께 하셔서 우리 또 귀한 찬양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달에 지난달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리콜시심이라는 것은 어떤 코너죠 정확하게 설명을 네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고 들었던 그런 찬양들을 다시 한번 또 추억해보고 기억해보고 또 다시 불러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송정미 편 네 네 영원한 우리의 누님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엄마 디바 디바 저한테는 엄마 육적인 엄마 네 우리 송정미 편이었고요 이번 달에는 굉장히 또 많은 걸 준비를 했죠 자 어떤 팀이 나오나요 이번에는요 네 사실 저희 지난달에 다음달에는 누구 편인가요? 라고 김선영 목사님 물어보셨을 때 아 강명식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최혜경 자매님이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건반 줬던 네 이렇게 다리 수술을 하셔서 좀 불가피하게 이번달에는 좀 함께 하시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건반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좀 다른 분의 찬양으로 준비했거든요 이번 달은 바로 소리엘입니다 아 소리엘 네 여러분 소리엘 하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네 네 소리엘이 부른 노래 하면 또 거짓머지 트고 가니까 아니 정말 물론 조금 이제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저희 때만 해도요 정말 소리엘 찬양 정말 교회에서 다 부르고 아 그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든 집회에 꼭 서시는 분들이 소리엘이셨거든요 문화계 밤만 가면 꼭 사람들이 이 노래들을 불러서 문화계 밤만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계 밤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문화계 밤만 이만을 꽤 안 하나요? 여하튼 문화계 밤만 몰라요 우리 카메라맨님? 저기 넘어가죠 넘어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계 밤만이라고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꼭 우리 소리엘 노래를 많이 불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옛날 추억이 생겨나는다 싶고 맞아요 응답하라 느낌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부르시고 또 커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달에도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김종봉님 최혜경님 그리고 김혜영 목사님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님 그리고 김종봉님 이하영님 해민님 그리고 김종봉님 아까도 영어 또 누구 계셨는데 영어는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영어가 약해요 영어가 약해 혀에 살이 쪘어 영어 너무 싫어 계속 약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는데요 우리 또 소리를 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신 분들 글을 남겨주시면 또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먹고 심대는 언제 나오나요? 이야 요거 나오고 있네요 족발 먹고 심대 녹음 다 끝났고요 미싱 지금 코러스 준비입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곡이 나올 건데 여러분 빨리 나와서 족발 먹고 심대할 수 좋겠어요 포장이 다 됐나 보네요 요곡은 뮤직비디오 만들 건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족발 많이 시켜놓고 그렇죠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먹방으로 되게 기다리신다고 진짜 이렇게 기다리실지 몰랐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하튼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첫 번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자 어떤 곡일까요 뾰로롱 어떤 곡이죠 어떤 곡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란히 많이 아시는 곡 그리고 소리를 있게 한 곡 바로 이 곡이 이 곡이 바로 소리일이 소리일이라는 팀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곡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cbs 창작보고선까지 1회 때 1회 때 소리일이 나와서 은상을 탔죠 네 진짜 예전이네요 그렇죠 그 은상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하나님이시오 네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는 나의 아시죠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때는 하나님이시오를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지금 주는 나의 라는 곡 아실 겁니다 네 이 곡이 바로 이 소리를 있게 한 바로 그 곡입니다 이 찬양이 소리를의 곡은 대부분 유상렬씨의 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집에 보니까 유상렬씨가 네 네 거의 대부분을 많은 곡들을 써뒀고 네 참 주옥같은 곡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랑 친구입니다 또 아 그러시군요 같은 나이예요 아 네 저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네 tmi군요 네 저분을 만난 게 10년 전이었어요 어머나 우리 상렬이 뭐하고 있니 여하튼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 노래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렛츠고 하나님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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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1990년대 나왔던 곡 하나님이시여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참 예전 곡인데도 참 좋지 않아요? 이게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도 아마 찬양팀들이 워싱팀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가지고 많이 부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10편 말씀이잖아요 몇 편이죠? 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저기 목사님 악호의 27, 63편 어디 어디 그렇군요 강좌에 써있네요 10편의 찬양이었군요 10편 말씀 어쩐지 많이 봤다 했어요 가사가 그렇군요 유상연 씨가 쓴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토대로 쓰셨겠죠 그렇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조금 약간 그랬던 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시대의 감성인데 또 해필이면 또 그 시대 때 가장 애제자였던 우리 또 상재랑 같이 네 진짜요 노래를 하니까 되게 추억 돋으시죠? 추억 돋고요 속으로 이야 정말 노래 많이 들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 않나요? 네 어떻게 또 이런 자리를 하나님 준비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게스트들은 이제 앨범이 나오거나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다릅니다 네 어떻게 이제 곧 앨범을 만들 겁니다 아 정말 놀라워요 준비도 하기 전에 네 먼저 하나님 먼저 이렇게 놀라운 섭리 뽑으셨네요 개그도 많이 들었어 이야 교수님 제자니까 그렇죠 제가 한 굉장히 1년 동안 개그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러게요 노래를 안 가르쳐주고 개그랑 먹는 거 맛있는데 많이 가르쳐준다고 그렇죠 많이 놀러 다녔죠 교수님 그걸로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끔 상대가 저를 찾아와서 네 교수님 오늘은 레슨할 기분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러 가시죠 아니 근데 정말 커피 마시러 가고 최경님이 청출어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연습하면서도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왜 선생님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왔을 때 그 선생님이 얻는 기쁨이 또 되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김성 목사님 그러시지 않을까 제 그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네 우리 저 호소대학교에 호소대학교에 그 전설적인 보컬이 네 두 명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호소대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양상재 씨입니다 네 제가 그 양상재 씨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수많은 후배들이 후배들이 도대체 양상재 씨가 누구세요 선배님 누구세요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복귀를 했어요 네네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진짜 후배들이 와가지고 지켜볼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네 교수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레슨 전에 일단 밥을 먹고 보통 레슨을 안 하죠 맞아요 그걸 그대로 후배들한테 제가 너도 밥 먹고 해라 밥을 사줬거든요 밥 먹고 해라 그러니까 전설이 되게 쉽네요 어머나 네 여하튼 그거 굉장히 어머나 세상에 네 이거 칭찬이죠 이거 좋습니다 네 그런 걸로 여하튼 우리 양산재 씨 하면 정말로 전설의 호소대 보컬로 네 알려진 친구인데 제가 오늘 딱 노래 듣는데 저는 사실 약간 교수 입장에서 그 상재 노래를 딱 듣는데 와 진짜 스승을 뛰어넘는구나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승이 그렇게 뭐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너무 노래 잘했구나 네 노래 들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산재 씨 위해서 박수 한 번 지시죠 네 한 번 한 번이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텐데 네 두 번째 곡은 아 요게 네 제가 그 찾아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이 악보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작곡가가 네 이름이 서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악보에는 채택헌으로 나오고 네 어떤 악보에는 유상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집을 만들 때에도 아마 그 유상열 씨한테 네 곡을 의뢰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집 때 좀 다른 가수한테 채택헌이라고 채택헌 모르시나요 그분도 곡을 좀 쓰셨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아주 그 히트곡들 많이 썼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들어오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축복송 축복송인데 그 아 채택헌 씨라고 있어요 예 여하튼 우리 그 친구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방송을 맞아요 채택헌 씨나 유상열 씨 김정복 님이 그래서 그냥 김성훈 목사님 불러주세요 맞아요 아 이분 또 태클 거시네 우리 우리 복님 아 공임 계속 또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이제 일집곡인데요 네 그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서로 누가 크고 작은가를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땡 땡 아니었구나 네 어린이를 데려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하신 다음에 그 어린이를 가리키시면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누구든지 다른 자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장 낮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네 저는 참 깨어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높고 낮음이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그런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한 곡이어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아 이 노래도 또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부르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워십 팀들이 또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고 네 네 정말 좋은 곡이고 명곡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곡이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집중해 주세요 아니죠 낮은 자의 하나님이죠 네 네 낮은 자의 하나님 저기 잠시만요 역시 내 제자야 여기 파트너 좀 바꿔주세요 양쪽이 이게 그러겠죠 너무 곤란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네요 네 그렇죠 살려주세요 네 네 다시 어떤 곡이라고요? 낮은 자의 하나님 네 낮은 자의 하나님 소리엘 일집이고요 이 찬양은 소리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키그려보십시오 네 낮은 자의 하나님 날씨 나의 가장 나은 화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작은 은혜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내가 지쳐 무력하게 주님 내게 힘이 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 전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나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변하네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네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 전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나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변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와 내 평화를 한국과 내 하나님 날 보러 가셨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와 내 평화를 한국과 내 하나님 날 보러 가셨네 진짜 추억 돋네요 최성 님이 왜 웃고 계세요 사모님 물으셨어 김정봉 님이 김성봉 사장님 반주에 맞추면서 몸 움직여주세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음이 났어요 제가 움직이는 게 시계추 같다고요? 아니 영혼을 담아서 리듬을 타면서 움직여주세요 여러분이 모이시구나 이런 게 영혼인데 이게 필인데 필 이게 그 어떤 스프릿 탕재야 내가 가르쳐줬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던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흔들때 우리 저기 카메라반 두 분이 카메라반 두 분이 같이 몸을 흔들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의 음성이 예전에 정말 어린 목소리잖아요 두 분 다 진짜 그때로 딱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추억의 찬양이라고 아영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오토 튜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래를 잘 해야만 녹음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노래를 못하면 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루 왼쪽이 불렀어요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계속 근데 이 소리의 그때 시점이 오토 튜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노래 들으시면 라이브 듣는 느낌이실 거야 그러게요 약간 느낌이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저 엔지니어 두 분 저 우리 카메라반 두 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안 흔든지 하고 얘기해 놨는데 카메라를 흔들면 됩니다 네? 아 생각 못해 빵빵 터질 줄 알았다니 안 터진다 야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목걸이 들고다니까 저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해요 죄송해요 제가 나트륨 팔 때 달고 다녔습니다 특히 해운사였을 때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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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이상한데 이거 느낌이 오늘 그리고 죄송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은 유상렬 씨의 작곡이 맞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금 부를 곡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태컨 씨가 작곡을 하셨는데 유상렬 씨가 작곡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채팅방에 좀 글을 올려주세요 좀 김전봉님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다음 곡은 왜 라는 찬양이잖아요 왜요? 왜? 왜? 네 왜? 왜? 네 네 네 목사님 왜? 라는 찬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이 노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집에 일 집에 아까는 주는 나이랑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수록이 돼 있었고 이 집 역시 이 집 역시 또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왜? 왜? 라는 곡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소리엘이 부르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연습하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찬양 왜 슬퍼하냐 그걸 할 때 아 그런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리엘이 직접 불렀지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오늘이 아니구나 이걸 연습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 곡이 바로 이 집 때 수록된 그런 곡입니다 네 네 맞아요 왜 슬퍼하느냐 네 왜? 아 근데 이 가사가 네 사실 누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참 되게 힘이 되는 찬양일 것 같아요 음 의지가 되고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혹시나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찬양이 꼭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도 딱 아주 적절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무언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절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우리 최수홍님께서 왕이송님께서 슬퍼해야 하나요? 아니요 슬픈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혹시라도 혹시나 그 삶 가운데서 지금 좀 고민하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는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정은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니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부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왕이송님 전혀 슬프지 않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중고기도 필요합니다 최혜경님 힘이 됩니다 우리 최혜경님 빨리 회복하셔서 빨리 회복하세요 네 이 시간이 또 정근같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심지호님 너무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혜경님이 무릎수술을 지금 받았거든요 네 무릎수술을 받으시면 아마 엄청 점프하지 않을까 점프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옆에 두 여성분이 시끄러우셔서 퍼머 말고 오신다고 옆에 두 여성분이요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퍼머 말고 오신대요 얼른 하고 오세요 저는 지금 옆에 두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괜히 찔렸다 네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지켜보는데 방송 때 두 분이 소통이 이렇게 잘 안되시는 거 맞죠 원래 이런 컨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원래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 일상도 역시 새롭네요 네 그렇죠 저랑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은 없을걸요 저기 제가 아시죠 눈빛만 봐도 아시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머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묻혀있던 CCM에 CPR해주시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 왕의성님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되게 우리 요즘에는 또 요즘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부르시지 않았던 그런 찬양들도 이 기회에 또 다시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가사고 정말로 웬일이 듣고 있어도 옛날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옛날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왜 명불허전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요도 그렇고 저는 예전 곡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소리엘님의 지명현님이 지금 미국에서 네 네 네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우 지금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명현이 형 전화 연락 좀 해주세요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도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왕이성님이 소통에 대해서는 예수님 입장도 들어봐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복사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 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우 갑자기 미십니까 네네 아멘 네 늘 계시는 분이시고 항상 저와 함께 소통하고 계십니다 네 잘했죠 잘했죠 예 알았어요 예 잘했어요 하나님 네 다음 찬양이요 네 다음 찬양 다음 찬양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어떤 곡인가요 네 무슨 찬양이죠 아 이게 이 곡이 이건 또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네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곡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곡이라서 맞아요 아니 이런 곡이 있지 맞아요 소리리 이런 곡이 있었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시 작곡이 이야 작사 작곡이 이분이 하셨네요 누구시죠 네 정말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쁘신 분 네 목소리 찬양만 들어도 이쁘신 분 딩동 아 저 정답 네 황정은 김수지 아 김수지 정답이었습니다 와 네 우리 맞추신 분에게는 아하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주가 하나 보내주세요 번개타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냉큼 보내주세요 아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김수지 씨가 바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이야 이분이 작곡했군요 아유 난 들어볼까요 듣기 전에 일단 김수지 씨 얼굴 한번 생각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아 목소리 한번 상상해보시고 이제 곡까지 상상하시면 바로 완벽하게 스며드는 그런 곡입니다 사낭의 빛대요 자 AR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수지 주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앞을 볼 수가 없어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이 공허히 살아가지 주님을 생각해봐 쓰라리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자신의 몸 주고 사신 사람들의 외면에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야 가만히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외면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 되여 세상 향해 일어나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빛대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만을 가득히 주님의 사랑만을 가득히 생각해봐 생각해봐 쓰라리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세상에 외면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 주고 사신 사람들의 외면에 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야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에 외면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 되여 세상 향해 일어나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빛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을 가득히 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야 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야 가만히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외면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 되여 세상 향해 일어나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빛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을 가득히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을 가득히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최혜경님이 지명은 목사님 극동방송 DJ 하실 때 정은 사모님과 함께 책 소개 코너 할 때 그때 매주 책을 한 권씩 봤던 추억이 돋는다고 저희 하늘풍경이 그때 지명은 목사님이랑 꽤 오랫동안 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하면서 함께 만났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신데요. 우리 지명은 목사님 맞아요. 극동방송 때 DJ 하셨었죠. 그때 한 코너를 맡아서 아름다운 정은 사모님이 한 코너를 하셨군요. 학생 일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소리엘이었어요. 그 대표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왕유성님도 또 사랑이 와요 듣고 싶어요? 사랑이 와요 잠깐만 불러주세요. 사랑이 사랑이 와요 내게로 사랑이 와요 내 사랑이 와요 아니 사실은 자기가 많이 바뀌셨네요. 예전에 저희 할 때 그렇죠 그게 누구 때문인데 사실 제 김상훈 특집으로 또 한 번 안 알려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그래 해야죠. 우리 캐서린 님이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부 상재 삼촌 저 호주에 사는 승주예요. 정말 반가워요 했네요. 승주야 반갑다. 우리 상재 삼촌이 승주를 진짜 많이 예뻐해 주고 맞아 맞아 동생이 그걸로 아마 쳤나 봐요. 되게 예뻐해 줬잖아요. 번개맨 막 하고 네 맞아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셨지 않을까?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추억 돋네요. 찬양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승주 또 승기 또 저희의 열렬한 팬이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찬양 다음 찬양은 네 제 친구가 역시 작사 작곡한 요번엔 유상렬씨가 아니고 네 네 소리의 작곡가로 단면 또 이 친구가 많이 유명하죠. 바로 이천목사입니다. 아 맞아요. 이천목사님이 진짜 또 유명한 곡 많이 쓰셨죠. 네 저랑 친구고요. 네 목사님 되게 친구분 많으시네요. 아 칠공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고 늦게 나이 얘기 나왔네. 칠공이요? 네 칠공. 아 그러시구나. 네. 얼마 전에 이천 우리 목사님이 네네 그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으로 문자가 왔어요. 뭔가 봤더니 그 고문심장애라는 곡을 들었다. 네.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천 선사님께서 아 또 지금 외국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모르시나? 자 다음 아무도 모르시군요. 이천 선사님 어디에 계시든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새벽 이슬 같은 이 명곡을 남기셨습니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도 이게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10편 11편 3편 아 110편 3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아오는 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그거 아세요? 이 젊었을 때 흘리는 땀하고 약간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가 20, 30대 때는요. 며칠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금방 생기거든요. 저는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40, 50대가 넘어가면 운동을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말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하는 게 왜 새벽 이슬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중동지방 비가 오지 않은 중동지방에서는 그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새벽에 이슬이 찐대요. 그러면 그 이슬을 동물들이 핥아먹어서 갈증도 해소를 하고 이게 대지를 적셔서 생물이 소생케 하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새벽 이슬이 되게 정결하고 또 청아하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새벽 이슬처럼 우리 청년의 때에 하늘 앞에 나오는 게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늦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신체적인 나이로 청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의 나이로 청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그 누구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기요. 반응 중 영혼 담아주실래요? 아니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은혜스러워서 마이크 대구 얘기해 주세요. 숟가락만 얻는다고 목사님. 숟가락 많이 꿔주시네요. 굉장히 제 숟가락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를 사실 발매되기 전에 우리 혁재형이 장혁재 씨가 저한테 상훈아 이 곡 한 번 들어봐 하고 이 곡을 들려줬어요. 발매되기 전에 들으면서 엄청 혁재형이 저한테 자랑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새벽 2세 같은. 많이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음악 주세요.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서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님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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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현찬을 부르면 저는 열이가 다치게 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연합순환에 가면 이 노래는 꼭 들어갔습니다 꼭 들어갔고 많은 사람이 점프하면서 정말 기품으로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꽁트에서 많이 시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꽁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짧게 끝나는 너는 창미다 이렇게 끝나는 꽁트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었죠 아주 먼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았다 하고 끝나고 이 새벽 이슬 같은 막 앞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짠짠 새벽 이슬이다 이슬 같다 이슬 같다 이러면 끝났네 정말 재밌었는데 정말 이 노래 들으면 그 꽁트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해미님이 청년 시절 소환되고 있다고 아 그렇죠 예전에 진짜 청년부에서 많이 불렀죠 최수홍님이 새벽 청년 나도 다섯 살 뒤에 영 빼고 아 영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청년이라고 그럼요 맞아요 김성봉사님 청년이시죠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아우 아우 그냥 아우 아우 애기인데 애기 다음 찬양은 아우가 부른다 네 네 네 다음 찬양 뭐죠 아 다음 찬양은 굉장히 좀 부르기가 좀 껄끄러운 껄끄러워요 네 네 왜요 상재랑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 제자랑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해지지 않을까 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곡 역시 1집의 수록동 곡입니다 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렀고 네 네 또 수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했고 커버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네 네 나의 하나님 네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리일 찬양이어서 남자 듀엣이잖아요 네 네 네 두 분이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나의 하나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의 하나님 그 그 신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슬퍼하여 질틸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성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통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아멘 너무 두 분의 찬양이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둘이 부르니까 예전에 한 무대에서 조그만 방에서 한 한평 됐나 피아노 앉혀놓고 둘이서 노래하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신기한 건 진짜 시험 볼 때 네네 시험 볼 때 아주 또 기억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시험 보니까 얼굴이 다 막 사색이 돼 있었거든요 긴장하니까 네 긴장하고 근데 상재만 상재만 정말 밝게 찬양을 했어요 밝게 우리 시험을 봤어요 그게 이제 가진 게 없으면 네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저희가 훈훈하게 마음이 안 되는 내가 좋게 포장하잖아 저희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팝송을 실기곡으로 다 가져오고 네 네 네 근데 그중에 저만 찬송가를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죠 교수님 학과장님이 저기 그거 누가 교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는 혼난 기억이 없고 아마 학과장님이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 나중에 뭐하고 싶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용음악가니까 가수 되고 싶어요 딱 했는데 저는 찬양하고 싶어요 딱 얘기했던 친구가 바로 이쯤입니다 제가 이제 호서 CCM 페스티벌이라고 고3 때 대회를 갔는데 MC를 보고 오셨어요 그때 교수님을 보고 저희 사촌형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처럼 사획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 학교를 갔어요 정말 깊은 인연이네요 네 그렇죠 네 됐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 좋아졌어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할 때인데 나도 모르게 할 것 같아서 따라했어 역시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최희경님께서도 김상과 나트륨을 찬양하시던 모습도 생각하네요 네 네 김상과 나트륨은 제가 그 우리 오태근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네 네 네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었는데 빛과 소금을 뜻하는 의미에서 소금은 이제 나트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과 나트륨으로 네 재밌어서 한 번 들으시면 팀 이름을 오래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려고 네 네 네 개그스럽게 사실 저희가 개그팀이었죠 원래 개그팀이었어요 개그팀이었죠 찬양팀이 아니었고 원래 개그팀이었어요 채송님이 오늘도 저를 찬양이 울리네요 이렇게 하시네요 저도 두 분의 찬양 들으면서 되게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시 진지하게 돌아가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딱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다음 곡은 무슨 찬양이죠 육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네 제가 이 육집에 이 곡도 제가 누가 썼나 봤더니 또 새로운 분이 새로운 분이 곡을 썼는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면에 트고 지낸 사이인데 아마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거나 저보다 한 살 어리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 살 형님이거나 그러실 텐데 네 네 바로 이제 원종수님이 네 원종수님께서 작사 작곡을 한 땅끝까지라는 곡입니다 네 네 이 찬양도 약간 좀 되게 이렇게 약간 새벽이슬처럼 네 네 약간 이렇게 막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네 이 곡 역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네 이 찬양도 되게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이 곡을 한번 이번에는 AR로 네 두 분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스페lla 나의 맘속에 가득 넘치네 주님의 그 사랑도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영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공들도 가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라리베리라 나의 나댄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호흡 흔들고 나의 맘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영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공들도 가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라리베리라 나의 나댄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호흡 흔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비법 찬양하면서 주님 동행하여 주님 받으시니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들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주님 외치리 복음 들고 갑시다. 아멘. 세상 속에 주님을 외치리. 응원 단장이래요. 저보고. 근데 김상훈 목사님이 의외로 되게 유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춤도 되게 잘 추시고 율동을 되게 잘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ccm계의 첫 번째 댄스 팀이 댄스곡을 만든 팀이 사실은 저희 위드입니다. 모으셨죠? 찾아보세요. 힙합곡도 제일 먼저 저희 위드가 했고. 그렇죠. 정말 예전에 되게 시대를 앞서가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약간 좀 그게 있었어요. 왜 세상 그러니까 ccm이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까. 네. 우린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들이 막 힙합하면 너네도 못하지 웃기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 힙합 만들고. 랩도 잘하시죠. 랩도 했고 그랬죠. 처음으로 랩을 했고. 그렇죠. 한번 엄마 앞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랩이 서태재와 아이들의. 서태재 랩이었는데. 엄마 앞에서. 엄마 주름살. 짜자자자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유.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다음 전향은요? 다음 곡은요. 다시 일집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일집이 참 주옥 같은 곡이 많은 것 같아요. 송정희 사모님 때도 그랬는데. 일집이 참 좋은 곡이 많아요. 진짜 많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일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를 끄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인기를 끄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수익금이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일집에 수록된 곡 역시 사랑스러운 사회 작곡하시는 유상렬 씨. 히트곡 제조기 유상렬 씨 작곡입니다. 전부라는 곡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원제는 전부고요. 저는 이 찬양 중에서 그 가사가 저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이 가사가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가사가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과 마치 왈츠르 추는 듯한 느낌이다. 4분의 3이 원래 4분의 3 박자가 왈츠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 정말 예수님하고 왈츠르 추는 느낌이에요. 한번 여러분 눈 감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은 김상훈 목사님과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한방도 이 찬양 들으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에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눈물 거두어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에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저는 왜 이렇게 가사는 굉장히 참 사랑스러운 가사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노래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신가 할렐루야 눈물 날 뻔했습니다 눈물 거두고 빗살 가루를 채우신다고 그런데 눈물을 날 뻔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 거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50이 넘으니까 모든 게 다 슬퍼 보여 갱년기 떠나라 문자만 봐도 눈물을 나고 하여튼 오늘 아주 아름다운 시간 찬양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찬양 시간이 이제 저희는 두 곡 남았죠 두 곡 남았고 이제 주로 곡이 바로 칠집에 있는 곡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곡을 볼 거냐면 이 노래는 역시 국민 CCM이 아닐까 누구나 다 이 노래를 불렀고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 정말 명곡이죠? 이 곡은 또 역시 이천 우리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발매를 했네요 아 그래요? 굉장히 굉장히 예전인데 네 그럼요 여하튼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곡을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혹시 이게 다 아는 노래니까 기양이시면 기양 이렇게 우리 손 옆에 누가 계시면 좀 그렇겠구나 여하튼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신다 싶으면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봉님께서 아마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음악 시작하리 음악 시작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알았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렇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고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누구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죠 아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같이 안하고 뭐하세요? 같이 안하고 뭐하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다같이 찬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내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내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내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내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구름과 내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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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네요 이야 이 찬양이 힘이 있어요 맞아요 찬양이 진짜 큰 힘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도 네 막 춤을 추게끔 만든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들 호응을 안 해주지 오늘 이상하네 안 풀려요 네 안 풀리네 목사님 오한방 골라주셔야죠 자 오한방 어디 한번 볼까요 오한방은 자 우리 최경님 이어폰 끼고 몸만 흔들고 있네요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어폰 최경님께서 지금 우리 저기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어폰 끼고 몸만 흔들고 있다네요 정말 상상하니까 재밌네요 몸만 흔들고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뭐 저 오한방 제가 찬양하면서 못 봐가지고 그러면 좋은 글 올리신 분 있나 짧게 딱 함축적으로 올려주신 이아영님의 학창시절 추억 소환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너무 좋았네요 학창시절 추억 소환 네 아 정말 진짜 학창시절 네 그냥 차냐만 해도 기타 하나만 들어도 맞아요 진짜 막 와 방방 뛰고 맞아요 뭔가 까르르르 했고 아니 근데 그때는 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럼 이제 뒷줄에 친구들 앉아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타면은 뭐 저 사람은 뭐 모자를 썼어 그러고 막 웃고 뭐 저 사람은 뭐 콧구멍이 넓은 것 같아 그러고 막 웃고 정말 왜 그 뭐 나뭇잎이 굴러가는 걸 보고 웃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진짜 왜 그렇게 사소한 거에도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얘기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만 가면 애들이 그냥 빵빵 터졌어요 지금도 터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상하게 터졌어요 다르게 터져서 요새는 잘 안 웃더라고요 애들이 아니 근데 제가 김상훈 목사님 연애할 때도 제가 진짜 맨날 맨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웃는 편인데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깔깔깔깔깔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때는 참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는 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우리 아내를 제 차에 태우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15분 거리를 길을 잘못 들어서 진심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길 하나 잘못 들었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다리 하나 걷는데 30분 아니 집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지하철역을 1시간을 지나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갑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왜 이러시냐고 저에게 시대를 참 잘 타고 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는 진짜 까마득한 후배니까 맞아요 저도 모르겠냐 우리 의원이는 이상형이 뭐야 그랬더니 막 깍까대고 웃는 거예요 이상형이 뭐야 그랬더니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다 몸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세약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쫙쫙쫙 얘기를 하는데 다 내 얘기인 거야 순간 제가 그때 착각을 한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갖다가 받아내서 매일 두꺼운 손으로 할지도 모르는데 문자 그걸 보내면서 역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 의원이 잘 잤어요 하영이 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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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구나 나구나 이렇게 오해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나로부터 시작되셨네 오늘 딱 하나 성공했어 성공했어 기분 좋아졌어 우리 마지막 찬양 마지막 곡 어떤 곡 할까요 우리 진짜 지금도 많이 교회에서 부르신 찬양인데요 야곱의 축복 이 찬양 우리 다 아시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좋죠 이 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김인식 씨의 잡사 작곡이고 김인식 씨의 음반에 있었던 곡인데 소리엘이 자기의 7집의 음반에 수록을 하면서 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송으로 알려진 바로 그 곡입니다 네 맞아요 야곱의 축복 네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네 이삭의 축복을 왜 얘기하냐 제가 불렀습니다 그 곡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다 받으십니까 모세의 축복이나 그 노래 제가 불렀죠 여하튼 간에 네 그 음반에서 단 한 곡 야곱의 축복이 떴다라는 곡 네 네 바로 그 곡입니다 야곱의 축복 들려드리면서 우리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 즐거웠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또 그리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 양상재 씨랑 하니까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고 마음 편히 했어요 진짜 다음 달에는 정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강명식 님의 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식 곡 너무 어려워 부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하튼 많은 연습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연습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꽃비로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와 동능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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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한다